어이, 최 검사 축하한다. 잘 지냈어? 야, 이 깡패 새끼야. 이러려고 나 피해서 이사까지 갔냐? 이거 너 맞지? 맞아? 너 이거 어디서 났냐? 제보 들어왔어. 이곳은 깡패들 고유 업무요. 또 홍계하려면 나 가고. 야, 최철웅. 그냥 잡아 쳐놓지 그랬냐? 그리고 너 이거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야? 참 한결같다, 한결같애. 그 좋은 머리 제발 좋은데 좀 써라, 철웅아. 야, 정신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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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아.